너희들이 성이 뭔지 알아? 언니들이 누나들이 다 가르쳐줄테니까 유튜브에서 만나자.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볼까? 다 죽었어? 짠! 언니들의 은밀한 파자마 파티. 초대할게요. 따라와 따라와 일루와 일루와. 사실 저희는 성교육 강사입니다. 근데 그 사이트가 진짜 10번 하고 들어가요. 계속 하고 들어가요. 조종 당하고 있느냐? 맞아. 폭력! 그래! 야! 이 XXX야! 이래야지! 다야? 다야? 하던데? 그만 봐야 되지 않을까? 나 너무 보지 말라고. 어떻게 보지 말라고 그러지! 그럼 보라 그러냐?